네! 방탄소원단과 함께하는 방가방가 방탄가 술 드셨어요? 바로 이래요! 오늘 아이스! 방탄가룸스! 어서와! 방탄은 처음이지? 오늘 방탄가요 방가방가 2회입니다! 1회 때 랩몬스터 씨의 아니라고요! 엄청난 화약으로 우리가 지게 됐지만 그렇죠! 그때 소감 2명 정도만 들어봅시다! 벌칙바른 형! 저 아직도 아파요! 부어 올라왔어요 진짜! 지민이 소감대요! 너무 세세히 때렸는데 아프다고 자꾸 찡찡! 그럼 오늘 더 세게 때려야죠? 알겠습니다! 오늘도 딱박박히 적을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저번주 흥미진진했었는데요! 이번 주 주제! 이번 주 게임의 주제는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청각으로 알아보는 노래입니다! 이야! 방의 노래를 청각으로 알아보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이겼네! 이겼네! 야 이거는 진짜 이건! 이거는 완전! 제가 저 귀 진짜 장난 아니에요! 이거 죄송한데 너무 불공평하네요! 래퍼들에 보컬 침묵! 넌 조용히 해! 하하하하 어김없이 벌칙을 정할 시간이에요! 벌칙! 벌칙! 아니 아니 아니요! 손주가 이상할 것 같은데? 따로 비정했잖아! 앵클 잡았잖아! 정의 정했습니다! 벌칙 안 정했어 우리! 어 안 정했어! 저번 벌칙 뭐였는데요? 저번 벌칙! 우리 다리 털떼기! 청테이프! 청테이프! 야! 지도 작살 나는 거야 저거! 해볼래? 끝나는 거야! 이달이면! 청테이프로 겨드랑이 털떼기 어때? 아니 진짜! 청테이프 바르고 이렇게! 자! 벌칙! 자! 빨리 벌칙을 정해야되나 우리! 이게 되나? 자 벌칙 정해졌습니다! 벌칙 정해졌으니! 그러면 게임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내 기도 살아있다구! 바로 가는 건가요? 바로 시작하죠! 저번째 문제 뭔가요? 첫 번째 문제! 야오! 노래를 정말 잘 듣고 들리는 가사를 패끼보게 써주세요! 들리는 가사! 아 이게? 뭐야 저거야? 저랑 위에 포조? 뭐 뭐라는 거예요? 이걸 맞추라고 내는 문제예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죠! 기회를 주신다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한글 맞춰! 한글입니다! 뭐라는 거야 오늘? 됐어! 근데 이게 한글이 뜻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위성어에요? 뭐예요? 내가 봤을 때 저쪽도 라고 하자 제가 볼게요. 거의 80초 이상입니다. 공개! 하나, 둘, 셋! 희롯이 내리면 홀로 희롯이 내리면 홀로 진짜로 이런! 너는 달리 나쁘다니야. 저요? 너는 달리 나쁘다니? 뭐라고요? 뭐가 들려요! 왜 이러지, 고맙게 해야지 toppings 야, 이거는 진짜 처음에 추리라고 맞춘 걸로 알려주죠 야, 이건 장난 아니다 야, 난이도 진짜 어렵다 추리야 나 모르겠다 학교를 안 간 이유를 추리에서 적어줘야 아, 나 아는데 나도 이거 하겠다 한참 노래방에서 유행했었잖아 우리 다 이때 추리해 그냥 그거 음악 때문에 아니야? 음악을 하고 싶었어 방과 후에 꼭 봤던 곳이래요 아 진짜 왠지 이거 맞는 거 같아 어렸을 때 그러면 학교 반쯤 뭐 했어요? 뭐 구설치기 그런 거 안 했어 무슨 검정 호무신이 되냐? 별.. 비석치기 이런 거 있나? 안 했어 다 공개하겠습니다 저쪽 뭐라고 적었나요? 당구장 뺏네 아니라 분신 먹으러 당구장 가려고 학교 안 간다 아니요? 분신 먹으러 방이 뭔가요? 아 이 쪽이 좀 이 쪽이 더 비슷하니 이쪽이 좀 비슷하다 이쪽이.. 가까이 가끔 오락실에서 상등한다고 그래 이쪽이 더 비슷하지 adversary 잘했어 당구장이 이기다니 야 저거 장뱅이 쌈쥐에 남준아가 남준아 아니야? 여인은 남준아 아니야? 뭐라고요?? 예! 저..정답! 형 발음 연습할 때는 아예 이용으로 합니다 아예 이용.. 아예 여우 아예 여우 아예 여우 아예 여우 아예 여우 아예 여우 아 나도 맞다 아 그래도 이긴 것 같아 저쪽 지금 멘붕이야 와 이게 뭐냐 이게 제가 더 비슷할 거에요 공장장이예요 공장장이예요 저는 공장장이예요 공장 공장 콩장장 공장 콩장장 콩과 콩은 큰 차이가 있어 콩 봐봐 콩은 이만해 콩이 이만해 콩이 이만해 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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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받아쓰기 모드 같아 됐다 야 이거 됐다 야 그 말은 6개 몇 개? 6개? 8개?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콩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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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5개? 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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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갓 야 야 야 야 으들아 아 아 이건 맞는거 같아 비슷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어렵다 랜스 앤 유니에라 랜스 앤 유니에라 랜스 앤 김에라 김에라 예스 예스 김에라 김에라 예스 예스 김에라 김에라 전답수군 예스 예스 김에라 김에라 예스 예스 김에라 랜스 앤 유니에라 지금 김에라 여집마 평일날 조조 마리는 가격은 큰일 정도는 얼마일까? 아 이거 찍는거 잘할게요 여학을 안간지 너무 오래가지고 성인기준인가요? 이렇게 비싸다고? 9천원 어? 김에라 기대라, 기대라, 기대라 그럼 오빠팀이 맞추면 벌칙 곱하기 2배 오빠팀이 맞추면 벌칙은 면제 저희는 모험이잖아요 그럼 모험합시다 모험을 하면 살아야죠 형님들 우리가 뭐 짧게 본 사이도 아니고 네 갑시다 갑시다 그래요 가요 왠지 지고 두 분야 이것도 다쳐문제일까요? 다쳐문제입니다 네 A는 몇 번 더 야 나 셌어 나 셌어 나 셌어 방금 셌어 방금 나온 구절 말씀하신 건가요? 아님 전체 말씀하신 건가요? 두 분이 왔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지 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게 알고보면 A, A, A가 아니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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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아니에요? 뭔가 그게 근거있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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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좀 작게만 알려주실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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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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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나 들려요 마지막에 약간 작게 에이 약간 이런거 하다가 나 들려야 돼 약간 들은게 있어 그죠? 아 잘했다 잘했다 내 말 믿었으면 큰일 날 되다 야 그래 13개 래 그치? 나 나오나 본거예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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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스무인데 이를 진짜 안 써 두 분은 네 번 gebracht A, A, A Dek Science 에 AREAS Meadless 입에 넣고 콜라 마시di 제가 맞습니다. 너야. 너랑 니 이마랑. 먹을 사람 빨리 정해봐. 가위바 한 번 해. 콜라 누가 마시냐. 너가 또 마시면 재밌겠다. 아는 거야. 또 마실 수도 있는 거야.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출범! 야 안 짰어. 야 안 짰어. 안 짰어. 일단 빨리 해. 일단 맞고. 맞고. 아 저 진짜 할게요. 저는. 야. 아이씨. 나가요? 나가요? 야. 빨리 해. 그래. 그래. 해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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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만나요. 오. 오.